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? 당가당가 헷 네 제가 오늘 새로운 거든지 ASMR로 왔습니다 사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저번에 저희가 ASMR을 할 때 정말 너무 초보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SMR 진행해볼건데요 준비물을 챙겨왔어요 어떤 준비물이냐 바로 네 저세상 저세상 끝에서 가져온 앨범 에이스의 전술적인 시작을 알린 앨범 선인장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이 앨범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앨범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SMR을 한번 진행해볼게 렛츠고 제가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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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사진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? 앨범 데서진 이상 정말 조금 이렇게 했어. 제 옛날 모습입니다. 이때 내게 사진은 지금 귀를 파고 있죠.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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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버gart 사진 와우 좌우 동훈이 태어나서 가장 저돌쪽일 때 깡очка 이때가. 교정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. 센세이션이었어요. 와 대박이죠? 멤버들 사시는게 다 있는데 와 이분은 정말 보이시나요? 한 마디 해주시죠 와우씨 잘생겼네요 자 사진은 이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이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게 있어요 바로 선인장 앨범이니까 선인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맘의 벽을 넘어 아 숨쉬고 싶어 내게 내밀던 선교조차도 그 친구 아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누구도 봐주질 않아 내가 못났으니까 날 떠나지마 떠나고 가지마 외쳐도 봤었지만 모두 떠나갔어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어 웨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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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외로워도 나 여기에서 있을게 한송이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면 다 참 포켓 소 수 바라마 부러라 더욱더 고칠게 어디 괴롭혀봐 난 괜찮아 두렵지가 않아 불어라 바라마 톡톡 굳히게 해 그가지 시험해봐 괜찮아 난 그리 쉽게 꺼기지 않아 고사먹각두스 동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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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기 동키 동기 동키동키동키동키동키동키동기 동기동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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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involves 각도습 내 몸엔 하 tennis이. 전부는 masin 내 안에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바라봐 날 차갑게 보지는 마음 따뜻하게 조금 마다와 봐 제발 한 명이라도 너만이라도 너무 간절하니까 날 버리지마 버리지는 마 애원해봤었지만 서늘한 표정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 왜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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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느 순간 혼자서 매일 밤 롤리 롤리 나이 괜찮아 외로워도 나 여기 서 있을게 한 송이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면 다 참겠어 바람아 불어라 더욱더 거치게 어디 괴롭혀봐 난 괜찮아 두렵지가 않나 바람아 불어라 더욱더 거치게 끝까지 시험해도 괜찮아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그 사람은 각투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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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진 struggle 가살나 카트우스 네 방금은 터 Compенных 가사로 ASMR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들었을 때 여기가 오른쪽인가요? 오른쪽? 아 왼쪽? 아 여기가 오른쪽이네요 여기가 왼쪽 안녕 안녕 네 이렇게 가사를 들려드렸구요 다음에는 제가 선인장 가사에서 몇개 한 두개 정도를 뽑아서 들려드릴게요 반복하는 한으로 롤리나잇으로 하겠습니다 롤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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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갓 진짜 어지럽네요 다음은 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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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이렇게 ASMR을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장 CD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CD에서 이상하게 이런 소리가 나요 어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. 이렇게 ASMR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봤고요. 제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들었을 때랑 왼쪽에서 들었을 때랑 위쪽에서 들었을 때랑 밑에 쪽에서 들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들었을 때는.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ASMR은 제가 아마 오랫동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